나설이 아니었네? 어? 엄마가 하나 더 필요하지? 나 레이저 안 할래 시발 점점 없게 레이저 안 할래 레이저 사상이랑 안 할래 나하하하 디년 씨발 내 갓봐 브리핑에 진실됨이 있긴 해 아 아 왜 왜 왜 왜 안 다줘 이게 무슨 병일까? 이게 심리하나? 에이 오지 마라 이 새끼들아 어 내 침팬